아이고 이뻐 펑펑 펑펑 아이고 아이고 너무 얌전하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미쳤네 아이고 이뻐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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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간식 옳지옳지 사장님 왕뚜껑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오 너무 귀엽다 좀 잘라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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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jeduc 오 오 자 꽃 언니가 사줄까? 이거 두 개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해서 나 본 거 같아 이렇게 했던 거 같아 아 뭐야 이거 강아지 여보가야? 도미냐 갖고 다녀 귀여워 배송이 된 거 같아 배송이 된 거 같아 배송이 된 거 같아 그것도 사? 은성아 잠깐 자리 지워라 응 4만 2천 원입니다 배송이 된 거 같아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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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아 귀여워 귀여워 피곤해 피곤해? 피곤해? 피곤한가 봐 왜 피곤해? 어? 어? 피곤해? 어? 어? 피곤해? 귀여워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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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바꿀 때가 되긴 했어 기스가 많이 나서 승리할 때 아귀여자 아이고 이즈않아 그치 꼬치 엎 옳아 해라 아 음 아 엎 쇼 이 5 한 바퀴즈 주무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인해서 먹어주세요. 이거는 없나요? 아 이게 연어랑 소고기랑 간절이 있는데 신장이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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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은 없네요. 저게 없네. 신장은 이거 한 바퀴즈 주무셨나요? 1,900원에 할인가격해서 45,920원. 네. 그리고 저희 미니파이 샘플로 좀 드릴게요. 소고기랑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알러지라서 가슴에 연어들어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완전 뭐 동결건조하고는 조금 덜은 틀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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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저희가 5개 하나로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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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름 대기 에서 예. 이거 못생겨서 이거 못생겼어요. 아 이거 너무 웃긴다. 야, 얘 봐. 뭐야. 편해, 펑펑아? 펑펑아, 거의 편해? 아주. 잔다. 왜 자? 아주 태평말이 자는 게 없지? 안녕하세요. 이거는 에어드라이저 사슴이에요. 네, 이거는, 이거는 주식용 사료예요. 여기 샘플이 있는데, 샘플이요? 네, 사슴 고기. 주식용 사료에서 만 사백 원이에요. 에어드라이저. 들어간 다음에, 귀를 잡아서 오쌰. 아, 이거? 저 왜 코카아비를 많이 하던데? 아, 맞아요. 쟤도 코카아비를 뿌려서, 귀가 커서, 웨잉이 형 같은 것도 예상되고, 귀여워. 귀가 너무 짧아. 아, 너무 짧아. 이건 안에다가 끈 조절할 수 있어서, 애들 많아. 네, 네. 혹시나 애들 많아. 아니, 한 건 없어요. 저희가 완전 이제 화냈을 중이어서, 이렇게 눈감한 애들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리맛 프리켄이라고 해서, 아, 네. 그런데, 후계채는, 아, 네. 치킨 향은, 치킨 매태라든지, 소스인건지, 근데 이게, 뿌리예요. 되게 뿌리에 안 떨어지는 거. 깜짝이야.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치킨 샘플을 안 해서, 어디서 못 찍을 거예요? 치킨 샘플을 안 해서, 이거 2,000원 할인 쿠폰이랑, 샘플 제기를, 2,000원 할인 쿠폰으로 해서 드릴까요? 네. 할인할 때, 공주님이네, 공주님. 완전 예쁘다. 공주님이네, 공주님. 완전 예쁘다. 제가 하얀색이 예쁘겠는데, 이거죠? 아, 너무 예쁘다. 알겠습니다. 자, 오우. 우와. 결혼해야겠어. 보고서 확인. 우와. 정말 너무 예쁘다. 어떤 거? 이런 것도 예뻐? 응. 와, 요새. 요새, 강아지 역시 왜 이렇게 예뻐? 그니까? 어? products. 사람들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거 다 없어졌대? 이 색상만 20 사이즈밖에 없네 아 진짜? 이게 리듬인데 얘는 SM SM 사이즈가 없다는 거지? 어 SM 사이즈 아이고 이쁘다 아 이쁘다 빨간 머리 앤 같아 이쁜데 사이즈가 근데 이게 SM 해야돼 그치 여기 너무 어 맞아 맞아 너무 내려가 있어 너무 노출했어 어 인형이다 인형 친구 친구랑 같이 앉아봐요 어구이 앉아봐 이쁜데 앉아 앉아 다리 앉아 앉아야지 아이가 이뻐 앉아 135 17 23 25 24 23 24 2 15 25 26 25 25 27 25 25 25 28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소고기! 엄청 맛있나봐! 내가 저 지붕이가 달려들어! 그니까! 그 머리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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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하하하하 아까 그것보다 이기나? 이게 어때? 아, 이게 더, 더이트잖아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도 이쁜데?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단수랑 베개는 별도 요거는 이쁘셨니? 그거만 이쁘셨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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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한 명만 이거 하고 하하하하 얘기를 하는 거 두개 뭐가? 하하하하 mult티스ес 한 명만 하하하하 일단 나 gladly 넝 숙소가 있는 거야. 살이 너무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오순이 많다 지금. 오순이 많다. 오순이 많다. 잘 먹네. 잘 먹네. 아우. 아까봐. 애기 반성. 맛있다. 맛있다. 잘 먹어 사람도 먹는 거라고? 어 그래? 뭔데? 드셔보세요 이따 아니면 먹습니다 그냥 고기 그냥 고기가 다 돼? 닭다리살하고 섹터라고 이렇게 시즈닝에 제가 그거 해줘 볼게요 너무 맛있는데? 잘 먹어 너무 맛있는데? 잘 먹어 뭔가 영상에는 얘가 잘 먹는다 그쵸 영상에는 얘가 참 되게 좋으시죠 이 친구 3배 정도 커져야 될 만큼 죽으시죠 근데 입이 작아서 아쉽다 이거 이제 ASMR로 영상 찍으러 이거랑 이거의 차이 이거랑 차이 난다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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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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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거 잘 먹는 얘는 작잖아요 아 아 어 이거 친구 있네 애착인형이야 ㅎㅎㅎㅎㅎㅎㅎㅎ 쉼도 있네 쉼네 ㅎㅎㅎㅎㅎㅎ 이거 신산 하나만 주세요 네? 뭐하나요? 저는 3만 7천원입니다 등산을 먹었으니 뼈는 홍콩이가 못 씹네 아이씨 네 네. 오리국민, 사료요? 수제 사료예요? 네. 임수식이어서요. 임수도 먹기도 편하고요. 어우 잘 먹어. 수제 사료 궁금하다. 고구마, 야채, 연어 하나. 소고기랑 다이어트 이렇게 세 개 주세요. 초코니 잘 먹네? 풍선이어서 아이어트는 지금 다 팔려서. 그러면 소고기랑 연어 주세요. 네. 이 사이즈로도 이 사이즈. 네. 풍선이 맛있었어? 카카 맞네? 얘 봐. 술사인가? 술? 헐. 뭐야. 강아지 술. 강아지 술은 무슨 맛이야? 물이야? 비타민, 비타민. 아아. ASM 원래 괜찮은 거 같아요. 오. 오. 작품 출신 부별덕 헐. 갈매치. 김치복삭? 헐. 대박. 콩이 초대해가지고. 어. 그렇네. 같이 술 먹어. 홍콩이랑. 맥주 하나, 소주 하나, 김치복삭 하나. 어때?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소주 먹고, 맥주 먹고, 소맹은. 소주 먹어. 소주 하나, 맥주 하나, 김치복삭 하나 주세요. 네. 제가 이미 두 분 개내로. 이제 두 분 개내로. 이 경우는 이제 냉동 보관하시면 3개월까지 다 나가시고요. 냉장은 7개예요. 네. 먹고 싶지, 펑펑이? 눈을 못 되네. 눈을 못 돼. 전자풍과 강원도 펑창 당근 비버가 있고요. 크림은 동등시 65% 정도. 강릉튀김은 덩풀튀김은 마키킹에만 들어가 있어요. 강아지 피부에 진정 보스톡화가 좋아서. 지금 저희 요거 크림 같은 경우는 쭈쭈쭈 쿠폰 사용하시면 만 원의 구매를 하신 거거든요. 원래는 바르고 나서 쭈쭈쭈기거나 하지 않아서 미끄럽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슬기고 조금 아픈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목 부분을 기다리고 싶어요. 롤도를 보이시고. 지금 와중에, 요거 크림을 한 번 trying. 쭈쭈쭈쭈쭈. 여러분, 한 번 하나 드릴게요. 크림으로 하나 드릴게요. 네. 크림으로 하나 드릴게요, 크림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더isme에 힘을 드릴게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쁘다 입혀봐 너무 이쁜데?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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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귀여워 너무 예쁘다 이거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이뻐 간식 먹을까? 간식? 간식 오늘 이 상황은 바꾼 것 같은데 항상 이래 이번에는 조금 더 해야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네 미치나 봐 너무 예쁘지 않아? 그니까 그게 미치는 게 예뻐 내가 햇빛 받으면 더 예쁠 것 같아 할 때 여기다 카메라도 찍어놨기 잘 나오게 밥 먹을 때도 여기다 찍어놨기 그러면 이거 화이트로 2개? 그래 우리 보면 2개 해서 해드릴게요 성함부터 연락한 것 같은데 이 곳이 그냥 가만히 찍어놨기 4월 모두 다 해 연약분하고 그리고 이거 어느리에만 한 개 소환이 없는 게 없으면 은행이에요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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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저희 즐거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콧바대 색도 광부대를 정하시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전자리를 드리면요. 다게트 숟가락으로 올라요. 이거를 저희가 파리추유를 부숴놓은 건데 이걸로 한번 비벼 해보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거 하나씩 비벼 먹을 수 없고요. 아니야? 냈다 던져버리네. 냈다 던져버리네. 너무 너무 예쁘다. 먹는다. 응. 1g당 15억씩 들어있고요. 당근이. 네. 고마워 오늘 아침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 처음에 먹으면 더 열심히 먹은 거 아니에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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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러게 다들 쉬고 있구나 귀엽게 잘 먹다 예쁘게 잘 먹었다 친구 많이 먹었다 너무 귀엽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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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이제 6시 3분 됐어. 꼬부가 이게 다 너꺼야. 아이고 웃고 있네. 아 이뻐. 양아도 웃음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든다. 그니까 진짜 요새 너무 잘 만들어 펑펑 그치 뭐해 너 거기서 바람을 막고 있어. 그니까 올라와서 뭐해 줄 알았어. 너 올라와서 뭐해 엄청나? 뭐해? 곁 만든 곁을 단수 Sc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